안녕하세요. 함생님TV의 승민이에요. 오늘 갖고 놀 잘랑감은 무한베이예요. 같이 놀아볼까요? 고고씽! 박스를 뜯어보면 무한베이가 이렇게 나와있네요. 건전지 제가 넣었고요. 제가 좀 조립을 해봤어요. 한번 끼워볼까요? 자, 이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안되겠네요. 이렇게 한번 끼워볼까요? 이건 찢어질 것 같은데요. 그냥 탁! 오, 여기 있었는데. 여기 있다. 이렇게. 우리 이걸 해봤어요. 뜯어봤더니 이렇게 자석이 있어가지고 붙어서요. 스티커 붙였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자, 이제 여기 자석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보안베이들과 제가 오늘 집에 있던 팽이들을 다 해가지고 이긴 팀에는 초콜릿을 주고, 진 팀에는 벌칙을 받을 겁니다. 알겠죠? 자, 잘 지켜받으러 해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건데, 이렇게 제가 좀 눈초리 조립했고요. 또 빨간 눈초리 있습니다. 자, 조금씩 이 눈초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트! 스í, 투, 원! 거시, 천! 아, 제가 모르고 너무 세게 해서 나간대요.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아갔습니다. 아, 얘가 엄청 Tiny. 엄청 세네요 여기 까지 날아가서 아 나만 해놓고 자 일로 가구요 일로 가구요 자 두번째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스 스칼리버 스테이버 와 스크래스 스칼리버 엄청 세네요 오 날라갔어요 스테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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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타크로노스 새로나온거에요 크로노스 역시 그럴까요 아 알타크로노스가 이긴거 같은데요 이겼으면 아 못쓴거네요 다시 다시 볼게요 스테이버 원베이가 나갔습니다 아 저걸로 아까 튕겨나가려고 했는데 오 오 알타크로노스 1점 스테이버 펭 스테이버 스테이버 아 아 에이가 멋있지 않아 근데 얘가 신적은 아니에요 아쉽네요 빨리 절로 이번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절로 가라 스크레어 트라이더 여기 밑에가 철로 되어있었어요 1점 1점 오오 쎈데요? 응? 디펜스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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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